자, 계속 가도록 하죠. 아, 나야지.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음... 저 위로 가는 것 같아요. 오케이. 어, 뭐야. 누구 있나? 없어요. 아까 여긴 거기고. 한 번에 올 수 있는 거군요. 저기 하나? 아, 일단 끌어댕기자. 끌어댕기고. 끌어댕기고. 튕겨! 튕겨! 아니, 아니, 아니. 저거 먹으라고 하는 거구나. 씨, 나 이거 튕겨가지고 뭐 저기 앞으로 갈 줄 알지. 미어먹으러 가는 거군요. 뭐! 오, 가을! 너, 너! 미안해. 네, 괜찮아. 너, safe. 너, lucky. 내가 이 건가 죽었을 줄 몰랐어. 아, 믿어, 도마. 만약에, 누가 내가 피프를 데리고 나는 피프를 데리고 나는 피프를 데리고 내가 없을 줄 몰랐어. 내가 말했지. 내가 지각하는 곳에 나는 피프를 데리고 나는 그 무엇을 지찍했고 나는 피프를 데리고 밑발은 솔직히 자기 애는 거의 조금씩 다 합쳐놓은 영웅이야 인간적인 영웅 마인으로 마인은 뭐 어디야 무기만 못쓰는게 많을 수 있네 아이언맨은 완전히 장비빨을 내고 어떻게 지금 활수가 없는데 일단 마인은 있는데 안되요 지금 이리로 이리로 어어 피터 배트맨이 정말 그 매력이 철철 넘치는 영웅 같아 영웅이 약간 스포일러 중에 인간미 넘치는 영웅이 배트맨이 아닐까 싶어 자 거꾸로 테이크 그래요 아 저 가방 조금 내가 도망가고 싶어? 네 툭 저한테 마이너로 뒤로 돌아서 일단 음파로 이쪽으로 오게끔 만들죠 어디가 가장 적성하냐? 여기? 저쪽으로 가고 테이크 다운하지 말고요 테이크 다운하니까 아까 다 들켜가지고 어 깨버렸는데? 자 조심조심 한 명은 제거했고요 얘도 이쪽으로 오겠지? 마인드 설치하는거 봐 씨 저 마인드 저 아 쟤도 온다 자 아 서로 지켜주는건가 아 너무 아 너무 많은데 어 일단 저쪽으로 가서 그냥 뭐라고 decre 얘를 오 옹 오여 어디가 어디가 찰스 찰스 자 겁나게 뒤로 터졌어 괜히 가서 마인맞고 겁나게 뒤로 터졌어 마인도 조심해야겠구만 이게 보이긴 해도 신경을 안쓰게 되니까 저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아 저쪽으로 가 좋아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아 쟤는 움직일 생각을 안하네 아 쟤는 움직일 생각을 아는데 쟤는 음 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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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할 수 있는데 들켜요 마인들을 몸에다가 저렇게 달고 다녀 무식한 눈 아 제이 쟤는 뭐지? 아 아 아 저러가 일단 화면만 뭐지? 아니요 아 저쪽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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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어! 이놈에 빠졌어! 이놈에 빠졌어! 자, 한명은 떨어져서 죽었어요 낙사도 하는구나 자 낙사도 하네 자 몰려나 자 무엇보세요? 오케이 저기 지금 문을 지키고 있어요 여기를 가야되는데 여깄죠 여기를 통과야되는데 문을 지키고 있어 쟤를 처치하려면 나머지에 다 여기서 뒤로 가야될거 같아 여기서 유리를 깨고 뒤로 그래 치킨이라고 자 자 조심 챆 돌아올게 오우오! 저거 Video 에서 해냈어 정답 정답 뭐 정답 저거 조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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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쟤까지 처리했구요 어 저 지금 아무도 안 지키고 있는거 같은데? 아 아무도 안 지키고 있어요 가죠 아 부하들을 처리해야되데 아 부하들을 처리해야되데 부하들을 다 처리해야되나봐 자 얘도 이번에 여기로 오고요 세 명 있어요 조심 왜 저를 좋아해? 너무 뜨거워? 오오 자 두 명 다 저기로 갔어요 부메양을 맞아도 죽진 않아요 이렇게 어떻게 되냐? 안 죽어 안 죽어 아 Archive 아 아 아 아 추 싹 다 죽었구요 자 고 20분 전 뭐야 뭐야 어 위로가야겠죠? 룰이 맥스 배트맨 오오오오오 저거 어떻게 저거는 못보시는데요 못보셔요 저거 빵이미로 했을수있는거세요 자 생각좀 잘해보죠 지금 갈 수 있는 길은 너희밖에 없는데 아 위에 여기로 아 이거는 그거 해야되네 트로피구나 저기로 갈 방법은 없구나 갈 방법은 없어 저것 때문에 간거였어 이쪽으로 갈 수 밖에 없어 와 어 뭐여 어 여기도 숨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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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마인을 엄청 깔아놨네 이 자식이 어 저거 배트걸 아니야? 할리신 아니야? 어 할리신이다 다 말했어 다 말했어 다 말했어 다 말했어 아 나는 말 안할거야 난 이거에 대해서 난 이걸 이걸 말 안하겠어 하면서 다 말했어 야 너 어? 재갈? 아 다시 재갈을 물을 수가 있구나 아 얏 야 말해봐 야 야 다시 야 말해봐 야 야 야 그러지 왜왜왜 한번 더 말하겠쪄?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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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마 너 말하지마 어 어디로 가야되지? 어 어디로 가야되지? 갈 데가 없는데 이쪽으로 가는거 같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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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안하.. 이거 하려고 한게 아닌데 야 이제 입 다물어 다 불어 어 이거 에이 이거 아 안되네 이쪽으로 가는거 같애요 쉽게 깨지지않아 쉽게 깨지지않아 야 얘 그 옷이 완전 바보가 됐어 어우 왼머리야 위에 숨을만한 데가 없는데 네 저도 아 천수 하얀 나 그냥 전 하얀 어 승부한 데가 없어요 걸음 좀 어 갔었을 때 억 여기 오 없 또 그 거기 로 가 서 저 위에 위로 가야되는데 위에 filph 아 여기 아까 그ta 히터에서도 했었잖아 여기 요렇게 어어 아 여기 아닌데 좀 더 여기로 또 가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닌데? 여기 그냥 지나가 지나가는 데인데 저격수 먼저 처치하려고 했더니 밑에 데크로 다 지나갈 수 있나봐 데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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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잘못했어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야 여기가 아닌데? 꼭 다 죽여야 되나? 쟤네 저걸? 어 뭐가 있는데? 됐자 야 야 먹어 야 이걸 야 이걸 못 먹으면 어떡해 이거 이거 어디로 온 거야 여기 가지? 아하 날씨 야 무슨 뭐 저 뒤로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을 줄 알았던가 개불러 하나도 없어요 저격수 두 명만 뒤쪽으로 가면 딱인데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못 간단 말이야 다시 왔어요 이리로 자아 이렇게 해달려 이 쪽에서 어.. 아.. 어! 총 다 들었어 예 예 아이고아이구 한 명 못쓰게 만들고요 두 명 못쓰게 만들고요 야 붙어! 어어~~ 오케이 총 집지 마, 총 치싸놈들아 자아 자아 짠 이게 좋을때까지 때려가지고 귀찮지 않게 자 다 죽였어 어디로 가는거지 이제? 어디로 가는거지 이제? 어디로 가는거지 이제? 어어 여..여긴가? 일로 가는거 맞나? 어? 어..여기 엘리베이터 맞네요 컬트럴 끊는 용왕루 어? 컬트럴 끊는 용왕루 어..여기 엘리베이터 아..여기 엘리베가 아..여기 엘리베이터 아..여기 엘리베이터 없애들로 구입할거에요 그리고 갑자기 그치만 다 괜찮은거에요 하지만 지금 이곳에 짐이 러스옥 아..여기 엘리베이터 정말? 좀 이상해 어..여기 엘리베이터 그치 그치에 그치에 있는 거 그치에 그치에 어.. 야 올라와봐 안에서 어 잠깐만 올라와봐 괜찮아 야 나가 안 나가 야 나가라 그렇지 내가 나가라 그럴때 나가야될거 아냐 나가라 그럴때 어어 좋아 오케이 어어 으쨰 아잇 으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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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긴데 어디냐 어딨는거야 야 이게 왔던데잖아 이리로 가야되는데 이리로 가야되는데 됐다 어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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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다 말아 왜 야 문 열려 아 됐어 야 문 열어 으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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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에 갈방국이 없는데 갈방국이 없는데 갈방국이 없어요 으쨰 으쨰 뭐 이걸 이걸 뭐해야되나 자 뭐야 어 아니아니아니 음 니쪽으로 가서 할 수 있는만한게 없는데 뭐해 자꾸 할 수 있는만한게 없는데 뭐해 자꾸 올라가 야 끝까지 안 올라가 뭐 때우는지 몰라도 뭐 뭐 뭐지 아래까지 내려가지도 않고요 아 왜 올라가는거야 아아 나 진짜 쟤 어떻게 가 쟤 어떻게 가 어 또 길을 못찾고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죠 어 어 이거 어떻게 해야지 혹시 혹시 이렇게 그러네 치시 자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럴래 진짜 자 두 명의 손을 못쓰게 만들고 일단 이러면 한 명만 참 자 자 자 초 드내 1명만 죽인대 자 자 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얘부터 죽이고 일단 자 자 자 좋아 아주 잘나가고 있어 거의 아 맞았어요 이제 나도 이거 되게 익숙해진 것 같은데 좋아 좋아 어 어 이건 뭐지 얼음 수류탄 다수의 적을 지상해서 얼린대요 어 다수의 적을 얼린대요 이건가 이거 같은데 얼음 수류탄 아 아하 맞네 이건 조그만한거구요 자 됐어 폭발 진짜리 쩔 어허허허허 전담 어디로 가야되지 이거 이거 타고 가면 되나 알지 이거 타고 가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듬데 야 이거 아니 못하잖아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여긴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야 어디로 가야돼? 아 다시 위로 올라가야되네 다시 위로 올라가야되는군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